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 입니다.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진 것 같습니다. 저는 집에서 창문 열어 놓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문득 생각해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. 제 영상이 사실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. 그리고 이게 구독자 분들을 유입시키려고 만든 채널인가 싶을 정도로 네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좀 엉망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게 찾아오셔서 들어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은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소위 반골기질이라고 하죠. 그게 좀 심한 사람이었어요. 네 그래서 어릴 때에도 그 소위 얘기하는 청개구리 네 맞습니다. 제가 바로 그 과였습니다. 뭐 하라고 그러면 안하는 애들 있죠. 그게 이제 저였어요.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. 어 이 어릴 때도 그렇고 젊을 때도 그렇고요.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는데 힘들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 힘들 때 멋지게 이겨내면은 뭔가 그 다음에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때는 그랬어요. 그리고 마침 제가 평생 강사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어제 그제 어제인가요? 그제 문득 따져보니까 제가 27년 차더라고요. 강사 생활이. 어 근데 와 제 인생의 절반 절반 이상을 강사 생활을 했군요. 어 네. 어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 뵙게 됐어요. 뭐 이런 거죠. 형편이 대단히 어려워 가지고 학원비를 겨우겨우 내시는데 한 1, 2년 뒤에는 갑자기 막 엄청 잘 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감사했다. 뭐 학원비가 밀려도 재촉 한 번 안 해주고 뭐 언제 수리나 한 번 합시다. 이제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시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샤부샤부 집에 가세요. 왜 샤부샤부 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저는 사실 그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요. 날 것은 좋아하는데 그 샤부샤부 탕에다가 넣고 먹는 거는 이렇게 뭔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어머니든 아버님이든 대단히 형편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시고 또 오히려 또 잘 되시고 나서 저랑 술 한잔을 하시거나 아니면 샤부샤부 집에 갔을 때 해주시던 말씀들이 다 똑같더라고요.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 하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. 그분은 이제 인쇄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인쇄기가 한 대가 되게 비싼가봐요. 근데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부도가 났고 이제 그 돈 받으러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죠.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쇄기를 다 팔면은 남는 게 없고 자기는 이제 돈 벌 수 있는 즉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란 말이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들을 다 찾아가서 설득을 했대요. 내가 이 인쇄기를 팔면은 어느 정도는 변제할 수 있는데 전액은 변제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한 대만 제외하고 내가 다 팔고 그리고 이 한 대를 통해서 다시 재개에 성공을 하겠다. 나도 먹고 살아야 당신들한테 돈을 갚을 거 아니냐. 그래서 그게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셨나 봐요. 그리고 이제 그 인쇄기가 뭐 대당 뭐 몇억 원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근데 이제 한 대를 제외하고 다 팔고 그 팔은 돈으로는 일부 변제를 하시고 이제 그 인쇄기 한 대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. 근데 뭐 이분을 비롯해서 그렇게 힘들었다가 이겨내신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더라는 거죠. 요점은 잘 될 때에 있는 게 아니라 힘들 때에 있더라. 나는 그때 이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까 그 생각을 했다.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씩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. 저도 뭐 명리 공부하기 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생각이 더 없었던 사람이니까요. 아 저거구나.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거를 궁리하면은 결국에 성공하겠구나. 근데 공교롭게도 뭐 우리네 사는 인생이 좋은 날이 있으면은 또 위기라는 날들도 어김없이 찾아오잖아요. 어 그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니까 힘들죠. 힘든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가만 이게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.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전부 다 잘 될 때를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이 힘들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들을 하시더란 말이에요. 저도 막 그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. 네.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삼지? 근데 결국에는 어찌어찌 정말 기회들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한편으로는 어 뭐랄까요. 조금 흥미롭기까지 했어요. 이게 기회구나. 이게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회의 눈앞에 와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. 물론 그거는 한 10년 전쯤 이야기고요. 지금에 와서 역학을 공부해 보니까요. 이게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운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노력만 해도 또는 가만히 있어도 그 환경이 나한테 맞추어서 돌아가는 운이었던 거고요. 우리가 소위 힘든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운은요. 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삼을까 이것도 아니었고요. 제가 명략을 공부하다 보니까 배우는 운이었더라고요. 참 역학이라는 게 대단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학문이지만 언제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결국 우리의 운은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한 운과 배워야 되는 운 딱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였더라고요. 즉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그리고 돈에 쪼들릴 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 또는 취업 문턱에서 계속 넘어질 때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너무나 괴로울 때 또는 이혼을 앞두고 너무나 심란할 때 그 모든 운들이 사실은 나쁜 운이 아니라 배우는 운이었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그 배움을 얻는다면 그 다음에 감사한 운이 올 때 더욱 더 크게 정말 최대치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더라고요.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뒤늦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이 있고 사람이니까 힘들 때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또 울어야죠.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를 자책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데 오롯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. 그 다음에 좋은 운이 와도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배워야 되는 시간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.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감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좋은 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운이라는 게 있어도 내가 움직여야지 무언가 일들이 만들어지는 법인데 그 우울감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은 너무 잔인하고요. 그 우울감을 역으로 내가 마치 내 습처럼 꽉 쥐고 안 놓고 있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왔는데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는 말이죠. 그러니 좋은 운이 왔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.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역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이야기였습니다. 좋은 운 나쁜 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운과 배우는 운이 있을 뿐이다. 만약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괴로운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첫째는 배울 것이 많겠구나. 때문에 감사한 운이 올 때는 정말 잘 되겠구나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 이 우울감을 오히려 붙잡고 놔주질 않는 바람에 좋은 운이 이미 들어왔음에도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저는 올해부터 정말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. 왜 올해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마도 제가 자수가 있는데 진년이 돼서 자진합을 해서 숙이 즉 음기가 강해지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추측만 합니다. 하지만 그 운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감사한 운에서는 감사해야 할 줄 알고 그리고 괴로운 운에서는 배울 줄 알면 그게 어떤 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? 저도 올해부터는 한 해 한 해 또 한 달 한 달 그렇게 살아보고 있는데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. 제 영상을 제 부족한 이 영상 계속 봐주시는 여러분들도요.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. 제가 올해부터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보고 있거든요. 근데 저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초조함 또 저쪽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감 네. 마침 이 말씀 드리는데 밖에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 들리네요. 네.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정말 저 앰뷸런스 소리처럼 갑자기 엄습해오거든요.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중심을 잡으시고요. 그래서 괴로울 때 괴롭더라도 어느 정도 괴로우셨으면 가만히 있자.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면 될까? 나한테 무엇을 배우라고 내 운명이 나를 이렇게 이끄는 것일까? 이 생각 한 번씩 해봐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명리 공부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.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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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